좀만 더 파볼게요 아이고 이 징글징글한 걸 정말 맘대로 해 대신 후다 끝내야 돼 예쌋! 청소!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 같은 전문가 아니면 사실 알기는 좀 어렵죠 자 이게 그 차에 들어가는 이슈! 아니 그 전자제어장치라는 건데 일단 물에다 담그면 멀쩡한데요? 멀쩡한데요? 이게 이게 뭐야 봐봐! 돈다! 돌지! 문제 생기잖아 이러면 브레이크 안 먹어! 아.. 예 아주 잠깐 담궜는데도 이럴 테니까 응? 역시! 저.. 소견서 좀 써주세요 고맙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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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!